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의 테이블 테이블에서 원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번호 필드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오셔서 인덱스 현재 아니오 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원생 코드를 선택하시구요 원생 코드 필드에는 다음 형식대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구요 아래쪽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신 다음 저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F1 를 눌러서 확대 축소 창을 표시했는데요 첫 번째 숫자 12-bb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2자리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2개 입력하시고 하이픈 입력하신 다음 영문 대문자 3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부등호 크다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필수 조건에 영문을 입력할 수 있도록 L을 하나 둘 셋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미콜론 입력하시구요 중간에 하이픈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빼기 하이픈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두 가지 값만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형식에서 두 가지 값만 입력되도록 하는 것은 Yes, No 형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수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0부터 100가지의 숫자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 커서를 두신 다음 0부터 100 사이 비트윈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0&100 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구요 0보다 크거나 같다 and 작거나 같다 100 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름 필드를 선택하구요 이름 필드에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식이 있습니다 INSTR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를 입력하시구요 이 함수는 첫 번째 필드 이름이 필요합니다 필드는 이름 필드에 가서 심표 찾고자 하는 텍스트는 공백을 찾겠습니다 라고요 큰 따옴표를 묶어서 공백을 입력하시구요 공백에 시작하는 위치가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숫자가 구해지는데 그 값을 0 이라고 하면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다섯 문항의 원생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는데요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구요 데이터 형식을 예스 노로 바꾸셨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구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계 설정 문제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학원 테이블을 더블 클릭 두 번째 원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세 번째 학부모 테이블도 더블 클릭합니다 세 개 테이블을 준비하신 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는 학원 테이블의 원생 코드 필드는 원생 테이블의 원생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생 코드를 드래그 하신 다음 관계 설정 대화 상자에 아래쪽에 있는 문제에 두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 원칙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원생 테이블의 원생 코드 필드는 학원 테이블의 원생 코드 필드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그 다음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원 테이블의 FN 코드는 그러면 원생과 학원 테이블의 위치를 좀 바꾸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학부모 테이블의 FN 코드는 그러면 FN 코드를 선택하셔서 FN 코드로 드래그 합니다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조하고 있는 필드도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시고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관계 디자인에서 닫기 클릭하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 가셔서 새 데이터 원본의 파일에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여러분이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안에 예제 발표회를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신 파일은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문제 첫 번째 행은 열 이름으로 사용할 거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 다음 누르시고요 따로 필드 옵션에 대해서 문제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가족이 마법사 단계 중에서 엑셀서에서 제공하는 기본키를 추가하여 작업할 거 엑셀서에서 기본키 추가 다음을 누르시고 그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발표회라고 입력하신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닫기 클릭하시면 왼쪽 개체에 발표회라는 테이블이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 세 문항 살펴 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공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본문 구역에 알맹이 로고 컨트롤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식 디자인의 속성 시트를 표시하셔서요 왼쪽 제목 왼쪽에 알맹이 로고 라는 이미지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넣어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림을 문제에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가셔서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A 언더바 로고 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음 크기 조절 모드에서 현재 한 방향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확대 축소로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기본 폼과 하이 폼의 연결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하이 폼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기본 필드 연결해서 저희는 기본 필드의 원생 코드와 하이 필드의 원생 코드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에 하이 폼에는 탭이 머물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속성 시트에 오셔서 그 다음 기타에 가셔서 탭 정지를 하이 폼을 선택하고 하이 폼의 경계라인을 선택하고 기타 탭에 오셔서 탭 정지를 아니요 로 바꿔 주시면 돼요 안쪽에 하이 폼 경계라인 클릭 그 다음 기타 탭 그 다음 탭 정지에서 아니요 세문항에 폼을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다시 두 번째 문제도 하공 관리 폼이네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겠습니다 안쪽에 CNB 조회라고 되어 있는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콤보 상자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변경 콤보 상자 콤보 상자로 변경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원생 테이블에 원생 코드와 이름 필드를 저장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행온본에 오셔서 ...작성기 원생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원생 테이블에 원생 코드와 그 다음에 이름 필드를 추가하셔서 두 개 필드를 추가하신 다음 닫기를 클릭하시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필드에 원생 코드가 저장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필드 원생 코드와 이름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필드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바운드 열을 1로 하시면 되겠고요 형식에 오셔서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2 라고 설정하시고 열 너비에 오셔서 문제에서 각각 2cm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2씩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cm 가 생기실 거고요 그 다음 열 이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열 이름에서 더블 클릭하셔 갖고 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이해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설정할 거 데이터 탭에 가셔서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학원 관리 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영역에 출력 옆에 보시면 빨간색 x자 단추가 있는데요 닫기 단추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우리 명령 단추 단추를 클릭하시고 출력 옆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마우스 손을 떼시면 화면과 같이 명령 단추 마법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문제 나와 있는 거와 같이 폼 작업이고요 폼에 대한 작업이고 닫힌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폼 닫기 다음을 누르시고 그 다음 컨트롤 마법사에 정지 그림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 그림을 선택하시고 다음 만들어지는 명령 단추의 이름은 cmd 닫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닫기 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그 다음 크기가 좀 크다 싶으시면 크기 조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캡션은 폼 닫기로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cmd 닫기의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 모두 탭에 가셔서 현재 캡션에 코맨드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폼 닫기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 완성과 콤보 상자 변환 명령 단추 생성하는 문항 세 문항 같이 살펴 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학원 관리 폼은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개체의 보고서에 학원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원생 코드 머리끌 영역에 txt 코드 컨트롤은 txt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원생 코드와 이름을 다음 지시 사항대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번에다 놓으시고요 원생 코드 가로 열고 이름 표시하고자 합니다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 좀 좁다 싶으면 학대 축소창 표시하시면 되는데 등호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원생 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이름이라고 입력하고 콜론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 주시고 콜론 다음에 한 칸에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그 다음 이름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m% 가로 닫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생 코드 가로 열고 이름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첫 번째 txt 코드 컨트롤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학원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에 정렬 추가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학원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서 학원 점수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그 다음 원생 코드 바닷글을 선택하시고요 원생 코드 바닷글 구역은 원생 코드별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에 가셔서 페이지를 바꾸겠습니다 서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역 후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생 코드 바닷글 구역에 원생 코드 바닷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txt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원생들 점수에 평균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ctrl 음본에 커서를 두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g 입력하시고 학원 학원점 저희가 평균을 구할 건데요 음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학원 테이블에 점수 필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점수가 현재 어 점수가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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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드 원본에 가면 학원 종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학원 종합 종합에는 네 점수가 원생 테이블에 점수가 있고 학원 테이블에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테이블에 점수의 값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조금 전에 어 우리 txt 평균에다가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음 페이지 바닷글 구역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미리 보기 그림처럼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텍스트 현재 라고 큰 따옴표 문 꺼서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 m% 연산자 이용해서 현재 페이지를 번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m% 다시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우시고 슬래시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우시고 전체라고 입력하시고요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우신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 s 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문항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작성하셨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원별 점수 평균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 학원 현황 보고서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십니다 다음은 학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CMD 출력 명령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벤트에 가서 클릭하면 저희는 매크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따로 매크로의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클릭에 커서를 두시고 옆에 점점점 작성기를 눌러서 저희는 매크로 작성기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저희는 학원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의 이름에 오셔서 학원 현황을 선택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라고 보기 형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CMD 조회 컨트롤에서 선택한 원생 코드의 데이터가 열리도록 외열 조건문에 거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은 원생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필드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등호 현재 작업하는 파일에 폼즈에 가셔서 모든 폼을 선택하신 다음 학원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하시고 학원 관리 폼에 CMB 조회를 선택합니다 더블클릭 하셨는데 지금 선택한 경로가 표시가 되지 않고 CMB 조회만 혹시 표시가 된다면 직접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폼즈 FORM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즈 느낌표 그 다음 학원 관리 폼을 입력하시고 느낌표 CMB 조회는 아까 입력해 놓으셨는데 혹시 입력 안 됐다면 더블클릭 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관리 폼에 CMB 조회 값과 원생 코드가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고요 이 조건에 해당한 학원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를 작성하셨습니다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 현재 작성한 매크로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학원 관리 폼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에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원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시고요 학원 테이블의 첫 번째 이름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이라는 값은요 따로 이름 필드가 있는게 아니라 티처라는 필드를 가져와서요 티처의 이름을 라고 이름 필드로 표시하실 필드 이름을 수정하시고 그 다음 이름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 받겠다 라고 하시면 조건에다가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저희는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매개 변수에 입력된 값을 포함한 텍스트를 포함한 내용을 조회하겠습니다 라고요 앞뒤에 별표 입력하셔서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 받은 값을 포함하는 이란 조건을 작성할 수 있고요 안쪽에 매개 변수에다가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이름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정보를 조회하는 어떤 정보를 조회할 거냐면 수강내역과 점수를 조회하겠습니다 수강내역은 오름차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는 내림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에 연자가 포함된 정보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연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름에 김태연, 정수연, 김효연 이렇게 추출이 되어 있고요 수강내역과 점수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의 이름을 teacher 검색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T-A-R T-A-C-H-E-R 입력하시고 검색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쿼리 이름을 입력하셨고요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 작성하셨고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지시 사항대로 나이 변경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생 테이블에 있는 왼쪽 개체에 원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원생 코드와 그 다음 번호, 성별, 점수, 이름, 나이가 있습니다 원생 테이블에 있는 생일 필드 생일 필드와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나타내는 현재 나이 필드의 값을 현재 나이로 업데이트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생 테이블에 나이 필드 다음에다가 현재 나이 필드를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추가한 후에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생 테이블을 보게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나이 필드 다음에다가 추가할 거니까요 생일 필드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행 삽입하시면 생일 필드 바로 위쪽에 하나의 행이 삽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이 필드 아래가 되겠죠 나이 필드 다음에다가 현재 나이라고 입력하시고 현재 나이라고 입력하시고 현재 나이 필드를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선택하시고요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추가한 후에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 현재 나이 필드를 추가하셨고요 원생 테이블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죠 커리에 오셔서 원생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원생 테이블에 있는 생일 필드와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현재 나이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업데이트를 하실 건데요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업데이트 그 다음 현재 나이 필드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업데이트 하실 건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트 디프 함수와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나이로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제시된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DATE 라고 입력하시고요 DIFF 그 다음에 현재 나이 값 생일 필드 생일 필드의 값과 현재 시스템의 나이를 이용해서 나이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실 건데요 일단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연도를 표시하는 형식을 Y를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그 다음 날짜 생일에서부터 생일 필드에 있는 날짜에서부터 오늘 날짜까지 데이터 함수를 이용하셔서 오늘 날짜까지 라고 작성을 하십니다 업데이트 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작성하신 다음에 실행을 클릭하시면 총 15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예 한번 눌러보시고 원생 테이블에 가시면 어 나이 필드와 현재 나이 필드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파는 날, 연도에 따라서 현재 나이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생 테이블에 현재 나이 필드를 업데이트 한 예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그 다음 작성하신 쿼리는 저장을 클릭하셔서 나이 변경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변경 쿼리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작성하신 쿼리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시는 것은 학원과 원생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필요하신 필드를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름 필드 필요하구요 두 번째 티처 필드 필요하구요 수강 내역이 필요하구요 그 다음 점수가 필요합니다 점수 필드 추가하시고요 학원과 원생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위 5위까지의 점수를 조회하여 상위 점수 학생 테이블을 생성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해서 내림차순 그 다음 우리는 테이블을 생성할 거니까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테이블의 이름을 상위 점수 학생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상위 5위까지 점수를 조회하기에서 점수를 가지고 내림차순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반 안에서 숫자 5 라고 입력하셔도 되구요 또는 속성 시트를 표시하셔서 상위 값을 5 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6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구요 왼쪽에 상위 점수 학생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이름 티처 그 다음에 수강내역 점수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현재 작성하셨던 쿼리는 저장을 클릭하셔서 학생 조회라고 쿼리 이름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작업하셨던 쿼리는 오른쪽 바퀴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때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만들기 커리 디자인 그 다음 가조실 테이블은 학부모 그 다음에 학원 필드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구요 직업 필드를 가져와서 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핵머리 글 다음은 직업 수강내역 필드를 가져와서 열머리 글로 표시하겠습니다 점수의 값을 가져와서 우리는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어 점수의 평균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함순 요약은 평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시면 직업 표시가 되어 있구요 생산부터 회사까지 그 다음 수강내역 지금 내역의 숫자가 어 소수 이하 자릿수가 좀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와 같이 정수로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가시구요 어 갑의 점수를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형식은 표준 소수 자릿수는 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어 형식과 소수 자릿수를 설정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림부터 클레이 까지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커리가 잘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직업별 수강과목 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직업 직업별 수강과목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원생 테이블과 학원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원생 테이블과 학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원생 중 이번 달 생일자 커리를 작성하시오 저장을 클릭하셔서 미리 저장을 할까요 어 커리 이름을 원생 중 이번 달 생일자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학원 테이블에서 학생 코드 중에서 원생 코드 중에서 그러면 학원 테이블에 학원 테이블에 원생 코드 중에서 원생 코드를 추가하시고요 원생 코드 중에서 생일 필드의 월이 이번 달 생일인 학생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우선은 원생 코드와 그 다음 이름과 그 다음 추출하실 필드는 생일과 그 다음 어 생일 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달에 해당한 생일 월은 음 먼스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일 월을 필드 명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생일 월은 먼스 함수를 통해서 생일에 연도를 아니 월을 추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일단은 화면에 표시할 필드를 갖다 놓으셨고요 그 다음 하이커리를 이용해서 어 우리는 아 아 원생 코드는 학원 테이블에 가서 학원 테이블에 가서 원생 코드 중에서 해당된 내용이니까 가져오실 원생 코드는 학원이 아니라 원생 테이블에 실제로 표시하실 거고 조건에다가 학원이라는 테이블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n select 우리는 원생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학원 테이블에 가서 학원 테이블에 가서 원생 코드를 가져왔는데 그 해당된 원생 코드가 음 이번 어 해당된 월에 해당한 이번 월이 이번 달 생일인 학생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다가 이번 달이란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달은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오늘 날짜에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날짜는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를 입력하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오늘 날짜에 월에 해당한 값이 어 생일 월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학원 테이블에 학생 코드를 가져왔는데 해당된 원생 코드를 가져왔는데 해당 원생 코드에 생일의 월이 음 실습하는 날짜에 월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어 지금 저희가 실습한 날짜와 아 화면에 표시된 날짜가 좀 달라서 어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조건은 작성하시면 돼요 네 제가 임의로 7이라고 지금 현재 예제는 어 7월달에 해당이 되니까 어 7이라고 조건을 일단 좀 수정해 보구요 보게 가시면 이렇게 생일 월이 어 7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같은 원생 코드가 두건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게 가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저희는 커리 디자인에서 요약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그룹을 묶어서 보게 가시면 이제 중복된 내용은 하나로 표시가 됩니다 또 하나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7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현재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문제 내용과 같이 결과를 보기에서 조건에다가 이제 7이란 숫자를 입력하긴 했지만 화면에 표시할 때 7월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어 생일 월 필드를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요 형식에다가 숫자 뒤에 월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작성하시구요 다시 한번 보게 가시면 7월이라고 표시가 되는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음 사실 조건은 7이라고 넣는게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거니까 함수 month라고 입력하시구요 오늘 날짜 date라고 입력하셔서 조건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단지 이제 맞게 작성이 되었나 라고 확인을 위해서 임의로 숫자 7을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수정하신 내용 우리 처음에 저장하고 시작했잖아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 부터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형까지 같이 살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째 정천력 벙 이 stealth 알려줍니다 aat vil 그 scanned